복동아 문 열어줘 나가자 엄마가 안나가 엄마 옆에서 목요일 뭘 목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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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? 모기장 열어놨더니 들어가버렸네? 엄마만 뚫어놨네 덥지? 아직 더워 이거 차네 수박 오죠? 오자 이리 들어가서 저 뒤에 숨이 나가지고 예쁜 공룡이 웃음아 있었어? 잠시 기다려 앙에 안 든다 눈은 보고 왔다 응 금방 마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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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아 위험해 으악! 미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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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동아 놀랬죠? 우리 애기 놀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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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! 엄마가 꿍 떨어졌죠? 놀랬죠? 우리 애기 놀랬죠? 으악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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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꿍 했죠? 엄마 꿍 했죠? 미안해요? 왜 이렇게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면 어떡해?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야지! 응! 엄마 괜찮냐고 물어봐야지! 꿍 떨어졌는데 아니야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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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! 멍청아! 우리 멍청아! 우리 복동이 켜야했다 저는 심심합니다! rico아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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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 내심이 이제 목동이 화 다 풀렸어요 진짜 미안하던데 아까 영상보고 너무 놀라서 엉덩이 닉둥 탄 줄 알았더니 목 부위를 갖다가 발이 채웠더라구요 심장이 그것만 보면 그거만 생각해도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완전 무서워요 지금 다 풀렸어요 이 목동이 이제야 화가 풀렸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미안해 이제 만질 수 있게 해줘요 아까도 몰래도 와서 괜찮은건지 모르겠다는 듯이 객대면서도 와서 부비더니 지금은 진정됐어요 이제는 금방 고양이 였다갔다 놨어 어? 고양이 고양이 누가 였다갔다 놨어 고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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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